지금부터 리덕스 툴킷에서 썽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리덕스 툴킷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신다면 저소를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분밖에 안 걸려요. 리덕스 툴킷 안에는 썽크라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썽크는 우리가 비동기적인 작업을 리덕스로 처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에서 만들어진 도구가 바로 썽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기능성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코드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썽크의 사용자가 되어봅시다. 여기 우리가 만들게 될 예제가 있습니다.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클릭하자마자 숫자가 올라가요. 동기적으로 작동하는 코드입니다. 우리 수업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서버랑 통신이 이루어지거든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통신이 이루어졌죠. 그럼 서버가 주는 value 값을 여기에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서버랑 통신을 하면 여기에 로딩이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로딩이 끝나면 컴플리트로 바뀌면서 가져온 값을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비동기적인 작업을 처리해야겠죠. 그 비동기적인 작업을 리덕스 툴킷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여기 제가 가져온 코드를 좀 보시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동기적인 작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그 가져온 데이터는 데이터점 밸류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점 밸류를 액션 크리에이터 함수, 저 셋이에요. 저기다가 주면 이 밑에 있는 주석에 있는 저 객체가 만들어져죠. 저게 액션이죠. 그걸 디스패치로 보냈더니 저 데이터 밸류가 카운터에 표시되면서 몇 번 카운팅을 했는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코드는 아무 문제도 없는 코드인데 좀 아쉬워요. 뭐가 아쉬워요? 일단 비동기적인 처리 코드가 이렇게 있으니까 배기 싫잖아요. 그리고 이 비동기 작업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한다면 중복이 발생하겠죠. 중복이 발생하면 유지 보수하기도 어렵고 가독성도 떨어지고 코드 양도 많아지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고 싶다? 이렇게 이 액션 작업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어싱크업패치라고 하는 함수 안에 우겨놓고 그 함수만 호출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액션이 디스패치로 전달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감하시죠? 그렇다고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저 어싱크업패치를 썽크를 이용해서 만드냐? 보시면 이렇습니다. 크리에이트 어싱크 썽크라고 하는 리덕스 트위킷의 API가 있어요. 저걸 호출하면 이렇게 액션 크리에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제가 하는 얘기 따라서 써보세요. 크리에이트 어싱크 썽크는 비동기 작업을 처리하는 액션을 만들어준다. 엔터. 4를 붙이셔도 좋습니다. 이게 우리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동작하냐? 어싱크업패치는 액션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타입이 있어야죠. 그 밑에 타입을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액션이 실행됐을 때 처리되어야 되는 작업 있잖아요. 서버에 접속하고 결과를 가져오고 그 결과를 리턴하는 이 작업을 두 번째 파라미터의 함수로서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싱크업패치라는 액션 크리에이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비동기 작업을 하면 크게 세 가지의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어싱크업패치.팬딩이라고 하면 저건 뭐냐면 우리가 비동기 작업을 시작했을 때의 상태 또 하나는 풀필드라는 게 있어요. 풀필드는 비동기 작업이 끝났을 때 우리 예제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오류가 생겨서 중단됐을 때 그때는 이제 리젝티드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팬딩, 풀필드, 리젝티드는 약속된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크리에이터 싱크 썬크를 쓰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 세 가지 상태별로 리듀서가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럼 그 리듀서는 어디다가 주냐. create slice에서 extra reducers라고 하는 저기에다가 이렇게 빌더 add 케이스를 통해서 팬딩일 때 동작할 리듀서를 두 번째 파라미터의 함수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풀필드일 때 실행될 리듀서 리젝티드일 때 실행될 리듀서를 각각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전부 다 정의할 필요는 없고 그냥 풀필드만 정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하면 뭐가 좋냐. 팬딩 상태일 때 즉 우리 이 함수가 처음 실행되자마자 스테이트의 스테이터스를 로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저기 있는 저 데이터는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유즈 셀렉터의 스테이터스로 전달이 되고 그럼 리턴 값이 뭐가 되겠어요? 스테이터스가 로딩이 되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로딩이라는 텍스트가 일단 출력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AJAX 작업이 끝나고 나면 풀필드에 해당되는 리듀서가 그때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그때의 여기 데이터 밸류를 통해서 전달된 데이터가 액션 페이로드라는 약속된 이름으로서 주입됩니다. 그럼 그것을 스테이트 밸류라고 하는 값으로 저는 세팅을 했고요. 저 밸류 값을 유즈 셀렉터가 받으면 그것을 카운터라는 이름으로 여기 표시하면 우리가 서버로부터 가지고 온 카운터 정보가 저기 표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Rejected가 모출될 건데 그때 이제 스테이터스에 페일이 출력이 되면 저 페일이 스테이터스에 출력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동기적인 액션은 Reducers를 사용하고 비동기적인 작업은 Extra Reducers를 사용하잖아요. 참 차이가 뭐냐 Reducers를 사용하게 되면요 액션 크리에이터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누가? 툴킷이 그런데 비동기 작업은 액션 크리에이터를 자동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 애들은 Extra Reducers 안에서 정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습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놨습니다. 저기 있는 저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 실습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주석을 처리해 놨습니다. 저 주석을 하나하나 없애가면서 우리 코딩을 해보자고요. 자 우선 원본을 수정하면 수정이 안 될 테니까 포크 버튼을 눌러서 복제를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개발 환경이 복제가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액션 크리에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create-async-sunk라고 말씀드렸죠? 주석을 해제해서 일단은 저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함수는 두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액션 타입이에요. 여기 아무거나 적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의미 있게 적으셔야겠죠? 그리고 그 액션 크리에이터가 호출됐을 때 실제로 실행될, 실제로 일을 할 코드로서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여기 있는 카운터 API로 접속을 하는데요. 저 API는 접속할 때마다 볼륨, 밸류 값을 일식 증가시켜주는 친구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json으로 바꿔주고 그것을 리턴하면 저 리턴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스토의 스테이트를 바꿔야죠. 그때 하는 게 뭐예요? 리듀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동기적인 작업은 리듀서스가 아니라요. 엑스트라 리듀서스를 써야 돼요. 왜냐? 액션 크리에이터를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엑스트라 리듀서스는요. 이렇게 케이스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 pending, 풀필드, rejected. pending일 때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스토의 스테이트의 스테이터스를 로딩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풀필드 성공했을 때는 밸류를 바꿨고 스테이터스는 complete, 실패를 했을 때는 스테이터스를 fail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어와 관련된 작업은 다 끝났고요. 이렇게 우리가 만든 액션 크리에이터를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app.js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코드를 또 봅시다. 일단은 async of patch를 import를 해야겠죠. import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걸 호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중괄으로 이렇게 해서 없애고요. 다시요. 그만큼 선택해서 이렇게 주석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async of patch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dispatch로 액션 타입을 전화해 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드랑 동기적으로 처리되는 것과 똑같은 느낌의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작동하지 볼까요? 로딩이 떴고 complete가 된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이 숫자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유주 셀렉터를 이용해서 카운트 밸류와 카운트 스테이터스 값을 우리 컴포넌트로 주입해졌기 때문에 또 가능한다는 것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선크 저도 사실 선크 없이 지금까지 리덕스를 써왔는데 배워보니까 좋네요. 여러분도 공감이 좀 되시나요? 배우기는 어려워요. 배우기는 어렵지만 사용하기 좋죠. 굉장히 강력한 아주 우아한 코드를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더 많은 것이 필요하시면 여기 지식지도 서말로 오시면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후속 수업이 마련되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 축하드리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